오늘 빌리뽀서 강의 15번째 시간 주안에 굳게 서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제자반 과정 가운데 6기 순종의 삶 과정을 마쳤습니다 잘 마치고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우리 김강지 집사님, 왕은주 집사님 가정에서 종강 파티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건 우리 왕은주 집사님이 남편분이 성경 공부한다고 화요일 날 모였는데 집에 못 가시고 바로 교회로 오시니까 항상 화요일이면 교회에 오셔서 식사 준비해 주시고 식사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성경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간식도 다 준비해 주셔서 그래서 12주 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종강 파티까지 그렇게 가정에서 해 주셨어요 음식도 굉장히 맛있고 좋았지만 그 가정에 가서 제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한 물건을 보게 됐는데 뭐냐면 슬리퍼입니다 실내와 가정에서 쓰는 실내와인데 이 슬리퍼 밑바닥이 걸레예요 걸레 그러니까 밑바닥이 걸레가 돼가지고 걸어다니면 걸레질이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걸어다니면 움직이면 되게 지저분해지고 먼지가 쌓이는데 이거는 슬리퍼를 신고 걸어다니면 걸어다니면서 이게 청소가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음의 복음적인 신발입니까 복음의 신이잖아요 그냥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거 어디서 샀냐고 묻고는 우리 왕 집사님의 전도를 받고 그 다음날 사왔어요 그걸 사와가지고 이제 저하고 둘이 이렇게 신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집에 오는 분들마다 다 그거 어디서 샀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해줬죠 안 깎아도 제일 싸게 안 깎아도 제일 싸게 사는 집 김수정께서 산다고 그렇게 전도를 하니까 또 다 가서 또 자기도 산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귀하다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는 신앙과 구원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 신앙의 내용이 너무 귀한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의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삶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스의 사랑과 향기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면 청소가 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갈등과 분쟁과 분노가 사라지고 사랑과 용서와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보다 더 좋은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조금 마음에 여유가 있고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어요 왜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하늘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럼으로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4장 1절 보니까 그럼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제 빌리뽀서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면서 결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서신의 특징이 있어요 대개 바울서신을 보면 앞부분은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고 믿음이 뭔가에 대한 교리가 나오고 뒷부분은 그에 합당한 삶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물론 빌리뽀서는 교리서는 아닙니다 아주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앞에 아주 주옥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논리를 잘 설명한 다음에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하늘에 속한 천국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게 세 가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섭시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먼저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사도바울이 빌리뽀교의 성도들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도 가벼운 표현이 없어요 정말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 정말 기쁨이고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목사의 기쁨과 멸류가니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입니다 세상의 학위가 아니고 세상의 직함은 더욱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의 증거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그래서 복된 가정을 이루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저의 멸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제가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가운데 있게 되는 마음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와 같이 주안에 서라는 거죠 이와 같이 주안에 서라 여기서 이 서라라고 하는 말의 헬라오 스테코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냥 서라는 말이 아니라 진실되게 서라 혹은 굳게 서라는 말이에요 굳게 서라 사실 이 표현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이 병사들에게 지금 적이 공격을 해오고 있어요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 그 자리에 초소를 지키고 굳게 서서 물러남이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아주 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게 서라 무슨 이야기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그 자리에서 주안에서 굳게 서라는 거예요 당부하는 거예요 굳게 서라 아까 찬송가 우리 불렀지 않습니까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영원하신 그의 사랑이 있고 후렴이 뭐예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이에 굳게 서리 이 굳게 서리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추안에서 서라 굳게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한국에 김남윤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음악하는 분인데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에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랍니다 이분이 경희대학교에서 교수하시다가 서울대학교에서도 가르치시고 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는 분이래요 지금까지 이분 밑에서 수많은 대학 교수가 나오고 한국에 알려진 유명한 스타 바이올린 연주자만 한 300명 정도가 된답니다 굉장한 거죠 게다가 현재 배우고 있는 학생들 10대에서 대학생들까지를 보면 이들이 수십 명인데 이들이 현재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런 연주자래요 그런 김남윤 교수님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그렇게 잘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어떤 아이가 음악을 잘하는 아이냐고 어떤 아이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아이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첫째 태어날 때부터 음악에 맞춰서 엉덩이를 흔드는 아이 두 번째 절대 음감의 음악성까지 갖춘 아이 세 번째 야무지고 어른스러워 가지고 스스로 연습을 잘 해오는 아이 세 가지 중에 누굽니까 물었더니 셋 다 아니라는 거예요 셋 다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뚝심 있는 애가 잘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에게 배웠던 학생 중에 욕 안 먹은 애가 없다는 거예요 다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연습을 안 해오면 레슨실 밖으로 쫓아버린다 연습 안 해오면 바빠서 그랬지 참 공부 안이라고 힘들었지 얼마나 요즘 바쁘냐 그래 오늘은 그냥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쫓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아예 연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복도에서 울다가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데 그 순간에 잘하는 아이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가 결정된다 거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이고 난 선생님이 싫어요 못하겠어요 혼났어요 그러면서 가는 애들은 그냥 가는 거고 그러지 않아도 제자들이 많은데 그냥 가는 거고 바로 그 순간에 포기하지 않고 혼난 곳에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서가지고 받아들이는 아이가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야단 맞는 거에 대한 억울함과 공포심을 이기고 그 다음 주에 확실히 준비해서 확실히 나아져서 돌아오는 애가 성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40년을 가르쳤더니 그러한 아이들은요 눈빛만 봐도 체격만 봐도 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이건 세상 사람이건 인내와 끈기와 근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꿋꿋이 서서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그렇게 할 수 있는 근성이 어디에 나옵니까 때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기 사도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뭘 강조하냐면 너희는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자리에 굳게 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부터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 똥께도요 자기 집 앞에서는요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주인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왜? 주인이 나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똥께도 굉장히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는 거예요 운동할 때 보면 홈경기하고 어웨이 경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홈경기는요 우리를 응원해주고 우리를 지지해주는 관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확실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가 바뀌었다 사랑받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발견하는 우리 주1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는 이렇게 찬양했어요 두 번째 그 약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생각났던 옛날에 일이 생각이 났어요 설교 준비하다 제가 육남매의 막내입니다 막낸데 그래서 늘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제 데리고 먼데 갈 때는 데리고 다니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제 고향이 경기도 안성인데 그때는 안성이 씨가 아니고 조그마한 음례였습니다 안성에 이제 어머니 손을 잡고 갔어요 장애도 가고 여기저기 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버스 정리역에 갔는데 어머니가 급한 일이 있었는가 봐요 여기 잠깐 있으라는 거 어디 갔다 온다는 거 저 깜짝 놀랐어요 잠깐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가 가서 바로 올 거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싫어요 싫어요 하면서 제가 엄마 엄마 이렇게 보채는데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급했는가 봐요 차 시간이 가까우고 급했는 여기 잠깐 꼭 갔다 올 거라고 근데 그 생각이 딱 생각이 났어요 제가 거기 이제 버스 정리역에 혼자 앉아있는 그 시간이 그때가 기억이 났는데 별일은 없었어요 누가 와가지고 저기 가자고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때 갔으면 제가 여기 안 왔겠죠 어머니가 늦게 왔어요 늦게 왔어요 제가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어요 거기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래도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우리 어머니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 여기 있으라고 했으니까 잊지 않겠지 그걸 알기 때문에 누가 와서 가자고 해도 혹은 그분이 늦게 와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씀의 삶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굳게 서는 거예요 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당부는 뭐냐면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2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각각 권했어요 권면하고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당시에 빌리뽀 교회에는 내 외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이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적으로는 리더십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빌리뽀 교회의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다 여자예요 그러니까 빌리뽀 교회는 여자들이 그 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들이었던 거예요 아마 그도 그럴 것이 빌리뽀 교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서 또 그 여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교회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유오디아 혹은 순두계 둘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일 거다 이러한 해석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여자들의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건 빌리뽀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교회 안에 여자들이 훨씬 많고 또 여자들이 중요한 일을 참 많이 감당합니다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갈수록 여인들의 영향력이 더 커집니다 잘 들으세요 예를 들까요? 대개 부부끼리 사진을 찍으면요 신혼 초기에 사진을 찍으면 대개 여인들이 남자 쪽으로 기대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요 신혼 초기에 기대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연세가 지그치 드셔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그때 사진을 보면 남자가 여자 쪽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진을 찍는데요 점점점점 이 영향력이 바뀌는 거예요 70세 이상 되신 부부에게 물었어요 지금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남자분들이 그렇게 속을 많이 썩이던 남자분들이 첫 번째 아내 이렇게 꼽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에게 물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5위권 이내에 남자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다섯 번째가 강아지인가 아마 그리고 여섯 번째가 남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분들은요 여자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특히 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을 잘 들어야 돼요 길을 잘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에게도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여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감성적이에요 남자들은 지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솔직이 되면 그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여인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믿음도 빨리 받아들이지만 그런데 한 번 마음이 상하면 이게 잘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도 이해가 되고 설득을 해도 그런 것 같은데 마음에 치유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이 여자분들이 막 갈등을 하고 삐지고 그러면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여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리더십이 있는 중요한 두 여인이 이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친히 하는 권면이 뭐냐면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같은 마음 한 마음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부부끼니 또 교회 안에 한 마음 되는 게 너무 중요한데 하고 싶어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비로소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빌리뽀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빌리뽀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소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리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이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화해시키셨어요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셨고 또 그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어디에서나 같은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머니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의 리더십 몇 년 전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미국에 오셨다가 한 겨울을 지나고 그 이듬해 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12월 달에 오셨다가 6개월 지나고 5월 달쯤에 가셨는데 그 이듬해 2월 달에 설 명절을 미국에서 저하고 같이 그렇게 보내시게 됐어요 그때 저를 제외한 한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5명의 형제들이 어머니 없는 설을 처음 맞이하게 된 거예요 큰 누님이 거의 60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큰 누님이 어머니 없는 설을 처음 맞이하면서 했던 말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라 했냐면 설날에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항상 어머니 집에 모였어요 어머니가 다 챙겨주시고 음식도 다 해주시고 어머니 중심으로 모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집에서 어머니가 힘이 가장 약합니다 경제력도 가장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앞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머니가 종의 리더십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의 섬김으로 가정이 하나가 됐어요 어머니가 자기 몸으로 아이를 자녀를 낳았고 일평생 그 자식에게 붙들려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모든 가정을 자녀들을 그렇게 길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전에 신경숙 씨가 썼던 그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시대의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이렇게 소설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한 가정에서 갑자기 어머니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소중한 것은 없어져봐야 아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놓고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없어진 그 순간에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주 당연하게 자식과 남편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좋은 것을 먹을 줄 모르는 존재가 됐다 이 뭐냐면 나는 괜찮아 너 먹어 드세요 너 먹어 이렇게 사셨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강해본 적이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보이는 존재였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약하고 무능하고 소외된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어머니 때문에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딸이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 나이쯤 되었을 때 그때 아는 거예요 뭘 아냐 우리 어머니도 먹고 싶었던 것이 있었구나 우리 어머니도 사실 아는 것이 많았구나 모르는 척 했던 것이구나 심지어 누군가를 가슴 떨리게 사랑했던 적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낮아지고 섬길 수 있었던 그 마음은 뭐예요? 어머니의 마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줌마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다 어머니와 같은 영성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줌마하고 어머니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아줌마는 누구하고 가깝다고요? 조포가하고 좀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머니와 같은 영성을 간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붙잡힌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소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리포스 3장 10절에서 12절 시작 내가 그리소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소 예수께 잡힘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예수님께 잡혔는데 이제는 더욱더 주님에게 잡힘 받이기 위해서 더 큰 사랑과 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서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서로 동역합시다 자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 교회 영적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것 그들을 돕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돕고 도우라 여러분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어찌 서로 돕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나와 몽해를 같이한 내게 구한다 그랬죠 나와 몽해를 같이한 내게 구한다 여기 이 사람이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성경만 보고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하고 같이 몽해를 짊어졌던 그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서로 멍해를 함께 지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멍해가 뭐예요?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소나 마리 수레나 쟁기를 끓을 때 두 마리가 어깨에 같이 하나의 멍해를 메고 같이 가는 거잖아요 힘을 모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멍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이 짊어지면 힘을 모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우십니까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다음에 29절의 말씀하고 연결을 해야 돼요 29절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짐은 나에게 맡기고 대신에 나의 멍해를 같이 메고 내게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함께 짐을 짊어지고 동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주님 수준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면 예전에 내가 짊어졌던 그 짐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멍해를 짊어지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의 동역자가 돼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 있게 된다는 것 영적인 원리예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가 높아지고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주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 멍해를 맺어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 멍해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복음적인 신 있잖아요 걸어가면 깨끗해지는 거 김수정이 가면 있는 거 그 복음의 신 그것도 그렇지만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가 어디를 걸어가든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화평이 전해지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영성 예수님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돼서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서로 동역합시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도와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만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천국 가서도 만날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 생명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그럼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만날 거예요 도와준 사람들도 만날 거예요 함께 했던 사람들 다 만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갈등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늘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등을 돌리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옆집에 살라고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화해하고 살라고 혹시 이 땅에서 싸웠으면 거기가 가지고 화해하며 살라고 옆집에 살라고 붙여줄지 모르니까 거기가 가지고 어색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또 세상에서도 갈등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주님께 붙들린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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